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캐나다 방문에 대해 악의적이고 또한 비난 섞인 기사를 쓰는 그 충격 실체가 터졌으며 CNN과 외신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또 비난 조롱 기사를 쓰고 있는 그 기자들의 정체도 들통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이다라고 할 만큼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폄훼 공식화했으며 중국 공산당의 거대한 문화 심리전이 터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MBC가 악의적으로 짜집기 악마의 편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EXX 또한 바이든 자 이미 이것은 거짓 악마의 편집이다 라고 들통이 났지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CNN과 본른보그 특히나 로이터의 통신에까지도 속속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KBS가 연일 미쳤지요. KBS가 중국 공산당 기간지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또 타임즈에서 나오는 중국 공산당의 워딩과 중국 현지 웨이버 SNS의 반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으며 KBS가 조롱 방송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중국인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의회 국회의원들에게 EXX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인들이 아주 좋아한다라며 대놓고 KBS가 반미를 조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 커뮤니티와 또한 중국인들과 조선족들이 수십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 중국인들과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 실태를 쭉 보면서 취재를 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실체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국내 최대의 중국인들과 또 조선족들 커뮤니티하고 할 수 있는 이 모 커뮤니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MBC EXX 발언에 대해 마치나 CNN발, 블룸버그 통신발 또 프랑스의 AFP발로 속속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거를 링크를 따라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 망신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서 EXX 욕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바탕 초대형 사고를 냈다. 직역을 하면 그건데 이 링크를 들어가 보면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대부분 유럽이라든지 또 혹은 남미라든지 이런 데 친중 매체들, 친중 현지 매체들의 기사가 마치나 로이터통신이나 블룸버그 통신발처럼 중국인들과 조선족 커뮤니티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만 보면 마치나 외신들이 대부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망신을 당했다고 나오지만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런 기사를 쓴 대부분의 기자들은 누구다? 중국 이름을 가진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니 중국인들이 그 각 나라,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써서 링크를 SNS로 올리면 이게 친중국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된 이후에 어디로 들어온다? 한국으로 들어오며 한국 언론들도 이 기사를 받아 쓰고 있으며 좌파 언론들이 대부분 다 친중국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찌라시 같은 기사들을 진짜인 것처럼 타전을 하고 있는 중국 커뮤니티에서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무엇이다? 일간 베스트 유저가 실제로 CNN에서 집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일간 베스트 유저는 윤석열 CNN 기사 작성자는 서울 거주 여성, 여성 PD와 중국 여성 작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CNN에 윤석열 대통령 비난, 비판받는 그 링크를 다 걸어놓고 기사를 번역해 보니 CNN이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폄훼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수, 국제적 망신을 했다라고 번역기를 돌린 번역기를 딱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나 CNN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를 했으며 망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CNN의 기사를 올리는 기자들의 정체를 일간 베스트 유저는 하나하나 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CNN과 외신들, 기자들의 이름을 보니 헤더, 첸, 소윤종, 배가원 기자 자, 그렇다면 이 한국 이름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진짜 미국에 가서 이 기사를 썼을까요? 현재 이 비난 기사를 쓴 기자들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배가원, CNN 협력 프로듀서 배가원은 서울 지국에서 근무하는 CNN의 부 프로듀서입니다. 라는 프로필이 나오며 또 윤석열 대통령 미국 비난 기사를 썼던 서윤종 이 기자도 서윤종은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을 해본 결과 서울 지국에 기반을 둔 CNN의 프리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 비난 기사를 썼던 헤더 첸이라는 이 여자의 정체 아시아 작가 겸 CNN 공식 기자로 나옵니다. 이 기자, 작가 역시 홍콩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람은 공식 기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다 라는 걸 딱 밝혀냈습니다. 자, 여기서 KBS가 방송을 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BS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얼마나 난리가 났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가 어떻게 윤 대통령 폄훼하는지를 발표를 하며 인민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미국에 가서 큰 망신을 당했다. 또한 중국의 환구신보, 다인민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윤석열 대통령 XX로 미국에게 비껏을 날리다. 그러니 다시 서두로 와서 말씀을 해드리면 조선족들과 중국인들의 커뮤니티에서 들어가 보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친중국 커뮤니티 중국인 기자들과 또 국내에 있는 좌파 기자들이 여기에 민주당까지 우리 대한민국 민주당까지 대동단결을 해 중국 공산당의 반윤석열, 윤석열 비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한미일 동맹을 부러지지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 개성이 됐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반중국 전선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는 한국의 좌파 기자들도 문제 중국 공산당과 함께하는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도 문제 나아가 CNN의 현직 기자인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을 해 미국의 CNN이나 블룸버그나 힐지 같은 데 보내는 한국의 좌파 기자들 한마디로 이 자들이 대동단결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번 미국, 캐나다, 영국 방문에 대한 폄훼는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강력하게 불도저처럼 탱크처럼 밀어붙여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강력하게 잇 Nietzsche 강력하게 잇습니다. 감사합니다.